안녕하세요. 6시 내장일입니다. 요즘 한창 자녀분들의 고등학교 진학 시즌인데요.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. 입문계, 실업계, 그리고 자수학과 자본고 등 여러가지 종류의 학교들 중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자본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. 김민지 리포터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강주의 명문 상일여고에 갔다 온 김민지입니다. 아름다운 학교라 칭해지는 상일여고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함께 상일여고로 가시죠. 아름다운 학교라 칭해지는 상일여고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학교라 칭해지는선으로 받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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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